4. 더하기 1은 5. 맞았어요. 6. 더하기 1은 5. 어 이거 진짜 1, 2, 3, 4, 5, 6. 1, 2, 3, 4, 5, 6. 이거 1, 2, 3, 4, 5, 6, 7, 8, 9. 이거 9개다? 아닌데요. 알려주세요. 손가락 6 해봐. 거기다 하나 더 해봐. 내시야. 1, 2, 3, 4, 5, 6, 7, 8. 8이에요? 네. 8. 어떻게 알았지? 4. 4. 4. 4. 4. 4. 4. 4. 5. 5. 4. 5. 5. 5. 5. 5. 5. 2. 5. 5. 이거? 몇 개야? 응 4? 해? 응 3 더하기는 4 잠재 시간에요 이거 돌아가서 계속해 왜 그만해 어? 이거 4? 응 2 더하기는 4 와 이만큼 잼이 찼어 계속 잼 다 채우자 이거 4? 4 맞아 아니야 빵 몇 개 있어 지금 하나 둘 셋 넷 2 3 4 5 정답은? 3 더하기는 5 3 더하기는 5 잠재 시간에요 이렇게 마크 떴어 더하기 1은 1 1 7 5 2 4 4 4 더하기는 5 4 4 5 이렇게만 끝났어 더하기 0은 1 2 더하기 0은 2 맞았어요 우와 우와 다 채웠어 우와 맛있는 케이크가 됐네 다하기 전부 끝 케이크다 이번에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9 9 8 1 9 어 여기만 갔네